저런, 클린이가 콘크리트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아,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좀 도와줘야. 빈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로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루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다쳐! 무신 완료! 콘크리트를 부숴서 클린이를 구해주세요. 내 몸이 콘크리트 풍성이잖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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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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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를 붙여 구급함을 완성해주세요. 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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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리트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우와! 잘했어!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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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우와! 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론 조심해야 해. 저런! 청소차 클린이의 몸이 고장났어요. 몸이 아파서 청소를 못하겠어. 정비 좀 해줄래?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주세요. 너무 아파. 비누로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닦아주세요. 물을 닦아주세요. 세균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주세요.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쓰레기를 모두 없애 주세요. 신난다!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 주세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신난다! 정비를 받은 클린이가 구조본부를 청소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저런! 친구들의 몸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서 씻어야겠어. 온몸이 끈적끈적거려. 거품으로 친구의 몸을 씻어 주세요. 물로 거품을 씻어 주세요.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우와, 친구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상쾌한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거품으로 친구의 몸을 씻어 주세요. 물로 거품을 씻어 주세요.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하하하! 하루라는 건 아샤워하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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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친구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상쾌한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